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꿀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도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레딩드 크리스 웨이버 박사팀은 지난 40년간의 야생 꿀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꿀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평균 6.5일 빨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벌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꿀벌 88종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는 10년마다 평균 4일씩 일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꿀벌 활동 시기가 변하면 곤충에 꽃가루 바지를 의존하는 식물들의 큰 영향을 준다며 꿀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짧아지면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